안녕하세요 저 오늘 새로운 봉사자 김정현이라고 아저씨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 아저씨 저 이런 일 하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일 불쌍하신 분들 도와드리는 거요 하긴 니가 보기엔 참 불쌍도 하겠다 저기 저녀는 알코올 중독이고 저 할망고는 노망났고 나는 좆도 밥이나 충례는 병신새끼잖아 아우 알겠다 아니요 본사로 온 게 아니고 남자 꼬시로 왔다니 전국 같은 병원 전사 같은 환자 TV에 나온 것과는 너무나 달라 아프다는 분들 어쩜 이리 팔팔하셔 버틸 수 있을까 무서워 고길래 고길래 고숙자 고숙자 고청약 고청약 소리 질러 미안하지만 우리도 녹록지 않아 저희는 죽음을 녹음으로 온다 아프다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